웃어 애기? 아 몰라요 엄마 그냥 웃어요 엄마 그냥 웃어요 좋다고요 그냥 아이 귀여워 아 귀엽다 아이 귀여워라 그랬정 아이구 귀여워 어? 지유가 갑자기 어두워졌어 뭐지? 터널 무슨 터널을 안 지유가 잘해 깜빡깜빡 가려요 여기 표정을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지유가 잘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엄마 도와줬다 꼬꼬 좋아요 좋아요 꼬꼬 좋아요 좋아요 예쁘니 기분이 좋아요 예쁘니 기분이 좋아요 따뜻하게 아 만들기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